나 아니라고! 나 아니라고!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하는 억울한 사건을 검사들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네, 희망 재심 전문 변호사 갑자기 바뀌었는데, 자세가? 어이구, 왜 이렇게 안절부정을 타시지? 잘 똑바로 한번 봐봐 똑바로 보기에 좀 살이 쉽지는 않죠 아니,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나? 어떤 일이 있었을까? 나를 이용한 거야 나를 이용한 거지 왜? 아니, 미안하죠